자 시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때 서로 보기로 해야 돼 자 시작할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Kidrend한 uhp 진짜 대박이다 이게 누가 이긴 게임이에요? 내가 저버렸어 저한테 다가오는 게 되게 느리게 느껴졌는데 야 성재야 너 좀 먹었지? 아니 이거 너 좀 먹었을 것 같아 나 다 먹었을 것 같아 나 진짜 나 정말 1분 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1분 한 팀은 안 났어 근데 그 전부터 사실 이렇게 쭉쭉 올라왔는데 참으려고 하는데 난 이게 웃긴 거야 얘가 나를 웃긴다고 약간 실럭실럭거리는 거 그거 때문에 나는 얘가 뭐하는 짓인가 괜찮아? 와 이렇게 화낸다고 어마어마한데 이거? 아 성재 실신했어 자 육성재 승리 이겼는데 기억이 안 좋은데요? 육성재 선수 다음 경기 준비해 주세요 다음 수박 바꿔서 경기 준비해 주세요 와 되게 수박으로 미스트 맞은 것 같아 나도 이건 안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난ssä 아무것도 안 해왔어 이tene 왜 안 하고 아니 얘들아 그거라고 해 난 안녕하세요 여기